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크리미 계란말이를 만들 거에요 계란 여덟개를 풉니다 맛술 반스푼, 소금 반스푼, 소금은 기어에 맞게 가감합니다 골고루 섞어주세요 물 반컵을 붓고 섞어줍니다 크리미 6개를 결따라 찢어주세요 크리미 말고 맛살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맛살보다는 크리미가 훨씬 맛있어요 맛살은 조금 뻣뻣한 감이 있는데 크리미는 그렇지가 않아서요 이왕 하시는 거면 크리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진파를 넉넉하게 넣습니다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제가 백종원씨가 만든 스크램블 계란말이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서요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해보려고요 팬을 달군 후 코코넛 오일을 붓습니다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끝부분에 계란들이 익기 시작하면 계란을 말기 시작합니다 백종원씨가 만들었던 스크램블 계란말이는요 계란을 일단 스크램블을 만들었다가 거기 위에다가 계란말이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저도 따라 해봤는데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계란말이랑 그거랑 같이 좀 합해가지고 저는 제 생각대로 지금 해보는 건데요 이게 훨씬 말기가 더 쉽네요 한번 말았으면은 한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말아줍니다 계란말이를 타지 않고 흐트러지 않게 많은 방법은요 약한불에서 중불로 아따갓다 하면서 팬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익히게끔 하면서 말아주셔야 돼요 마지막 계란물을 부어서 한번 더 말았더니 이렇게 도톰한 계란말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한불에서 돌려가면서 잘 익혀주세요 이때도 센 물에다가 하면은 갑자기 확 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약한불에서 은근하게 익도록 해주세요 조금 식은 계란말이는 칼을 비스듬히 해서 썰어 놓습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올리면은 맛있는 크래미 계란말이 완성이에요 저희 집에는 둥이들이 계란을 워낙 좋아해서요 하루에 한번은 꼭 계란을 먹여요 근데 이 계란말이도요 부드럽지가 않게 돼가지고 고민했다가 백정원씨가 하는 스크램블 계란말이를 보고나서 따라하고나 보도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맛있어서 자주 더 해 먹는데요 근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계란말이를 말기도 너무 쉽고 정말 부드러운게 너무 맛있어요 계란말이 해 드신다면 꼭 이렇게 해 드셔보세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